Q.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궁금한 거 모셔압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게이터 일렉트릭 기타 긱백은 긱백의 가벼운 휴대성은 물론 견고한 하드 케이스와 같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헤드, 넥, 엔드핀을 보호하는 3포인트 패딩 시스템과 함께 일렉 기타를 더욱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트레짓 시리즈와 내구성이 뛰어난 반간성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우천시 악기와 긱백을 보호할 수 있는 레인 커버까지 채용된 아이폰 시리즈는 연주자들의 악기를 안전하게 보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게이터의 일렉 기타 소프트 케이스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의 케이스고요. 은총씨 쪽에 있는 케이스가 게이터 일렉 케이스 GT 일렉트릭 블랙 이게 트레짓 시리즈고요. 제 쪽에 있는 모델이 게이터 일렉 케이스 G 아이콘 일렉트릭이라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디테일 저희가 보여드리고요. 얘기를 이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처음 보여드릴 모델은 게이터의 일렉 케이스 GT 일렉트릭입니다. 어떤 기상 환경에서도 강한 내후성을 보여주는 차콜 블랙 패브릭 원단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퍼도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살짝 빈티지하게 여기는 뭐 여권 지갑 정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대단하게 수납이 되진 않고요. 이쪽으로 놔보시면 뭔가 이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연결되는 뭔가 또 패키지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분명히 연결하는 뭐겠죠. 소형 페달보드를 간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작은 케이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 손잡이 보시면 굉장히 그립감 단단하게. 이 각이 딱 서 있죠. 이게 흐물흐물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단단하고 일단은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이 지금 거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똑딱이라든가 이런 지퍼 타입은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지금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단하게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여기는 그나마 오늘도 늘어나긴 하는데 여기에 물건이 차면은 안 되겠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보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악보 같은 걸 넣었을 때는 여기 잠그면 됩니다. 이게 많이 커져서 부피가 이렇게 앞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데다 걸어서 이렇게 충분히 여유 있게 쓸 수 있게 그러네요. 여기는 우산 끼면 되겠네요. 우산이라든가 뭐 물통 같은 거 아니면은 저기 뭐냐 이 침낭 같은 거 약간 그 아웃도어 브랜드 가방 같은 컨셉도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많이 공간이 넓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은 요즘에 악보 잘 안 들고 다니죠. 아이패드 넣고 노트북 넣고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패드, 노트북 두 개 다 들어가고요. 충전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중요한 게 이제 내부가 제일 중요한 게겠죠. 내부가 중요한데 이렇게 레드 컬러에 지금 보시면은 요런 게 이제 다 떼다 붙여다 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요즘 중요하죠. 밑에 이제 내로노타 부서지니까 이 스트랩 밑이 핀이 빵 나무를 쳐서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밑에 하나 더 보강하시고 기타가 좀 더 크면 뭐 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넥 조절되고 여기 헤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헤드가 작다고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완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기타 줄이라든가 뾰족한 하리웨어가 닿아서 헤드랑 이쪽 부분이 닿아서 여기 안에 이제 천들이 찢어지지 않게 이제 잘 대져 있고요. 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깊이는 되게 얇아요. 그래서 레스폴 기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게 딱 스트랜종이지 넥이 꺾이는 각도를 얘가 받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닫아버리면 이 두께가 이렇게 해서 이 깁슨 레스폴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각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타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스트랜용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서 10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10만원 초반대의 케이스로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볍고 이쁜 가방을 얻으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가격대의 기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지퍼로 가방을 스트랩을 어깨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도 용이하고요. 어깨끈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핸드캐리를 하실 때는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굳이 매지 않고 뭐 딱 이런 거죠. 지금 이거 비행기 실어야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차에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손으로 들고 다닐 때는 거슬리니까 멜빵이 뭐 차에 실고 이거 굳이 매일 상황이 아닐 때는 이게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훨씬 더 깔끔하니까 그리고 바닥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돼 있습니다.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좋네요. 두 번째 모델은 게이터 일렉케이스 지 아이콘 일렉트릭 이라는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단하죠. 하이터 키스를 연상시키는 이거 지금 제가 눌러보는 강도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해서 제가 그 영상을 보지는 않았어요. 오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특히나 이 넥 부분 굉장히 단단해요. 진짜 안전해요. 이거는 제가 모노도 가지고 있지만 모노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훨씬 단단하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인케이스 디자인이 많이 닮았죠. 예전에 지금 하나하나 조금씩 볼게요. 이 자리 지금 이 우천시대 이거를 보관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안 가지고 다니시면 여기 얇은 요즘 지갑 중에서도 그냥 카드 지갑 정도만 들어가면 여권 이 정도만 들어가는데 그래도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 쓰지 마세요. 애를 그냥 넣어두시고 자 그러면은 그런 작은 거 어디에 두냐 여기 있습니다. 음 여기 있어요. 여기에 어느 정도 수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보관하실 수가 있고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핸드그립 보세요. 엄청납니다. 장난 아니에요. 편안하죠. 제가 손이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 이게 그리고 여기 손잡이 있고요. 뭐 이건 당연히 좋죠. 기타 이거는 자꾸 실었다 이제 뺐다 많이 하신 분이 하지만 여기 이런 데 그립 하나 있는 거 없는 거 굉장히 큰 차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메인 지금 수납함 인데 여기 또 많이 두껍지는 않아요. 요즘 보니까 이 기타 케이스 안에 굳이 많이 넣지 않는 추세다 보니까 여기를 굳이 키우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모노 M80 정도 좀 큰데 저도 여기 노트북이나 저기 아이패드 아이패드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고 이 안에 뭐 이제 잡다구리한 거 잡다구리한 거 넣으면 되겠죠. 피크라던가 카포라던가 좀 따로 넣어서 꺼내야 될 것들 여기는 또 이렇게 키월드 같은 거 차키를 걸는지 하여튼 걸 수 있는 거 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케이스 같은 거 요즘 고리 달린 거 있으니까 저기 넣어놔도 상관없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작은 순납함이 있는데 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갑이나 여권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근데 여권을 여기다 두시지 않겠죠. 비행기 탈 때는 갖고 있어야 되니까. 내부가 살벌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되게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이거 무게가 무게랑 두께가 장난 아니네요. 괜히 단단한 게 아니었네. 제가 어느 분에서 여기 단단한 했던 게 얘예요. 확실하게 받쳐주는 그리고 얘도 조정이 돼서 뜯어져서 위치를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떼셔서 저는 이렇게 해서 레스포를 받치겠죠. 최대한 그럼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워낙 이게 자재들이 엄청 좋네요. 이거는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고 역시나 밑에도 스트랩 핀에서 충격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오 이거는 그냥 소프트케이스 모양을 한 하드케이스네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시고 측면을 반대편 측면을 보여주시면 여기도 지금 고무배킹이 장착이 돼있어서 고무범퍼가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요. 바닥에도 역시나 고무범퍼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마찬가지죠. 수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있고 스트랩도 패딩이 굉장히 그리고 여기 또 요즘 에어팟이라던가 이런거 많이 걸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다 걸고 다 걸고 다 걸고 다 걸고 다닐려면 에어팟이 몇 개 있어야 되는걸? 여튼 뭐 나름 이것도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여행용 여행용으로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여러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한 것 같고 여기도 지금 여긴 또 뭐 대단하게 넣을 수 대려 이제 여행같은 데 다닐 때는 여권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네요. 분실 없이 네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기능과 엄청난 내구성을 갖춘 아이콘 시리즈 였습니다. 두 대의 케이스를 봤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가볍고 휴대성을 갖춘 긱백 스타일의 케이스이지만 하드 케이스처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내구성을 충분히 갖춘 케이스이기 때문에 깁슨처럼 헤드 앵글 각이 있어서 충격을 가했을 때 내기 쉽게 부러지는 모델이 아닌 이상은 이 케이스만을 가지고도 항공기에 비행기에다가 들고 타거나 수화물에 맡겨도 기타에 전혀 충격이 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이 모델의 프로모션 비디오에는 차를 이 기타를 안에다가 놓고 케이스를 눕혀 놓는다면 차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는 마시고 그거는 엄밀히 얘기해서 프로모션 비디오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고요. 실제로 시도는 해보시지 마시고 그만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 기능성도 갖추고 있고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서 기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의 대명사가 어떻게 보면 모노 모노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모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홍대에 나가면 기타를 메고 다니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동일한 모노 케이스를 메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그만큼 인기가 있는 시리즈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지만 나는 같은 기능성을 갖추고 있지만 조금 다른 느낌의 디자인의 케이스를 가지고 다니고 싶다 라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되요. 왜냐하면 디자인들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굉장히 뛰어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만듬새라든지 만듬새라든지 악기를 보호하는 수준 자체가 모노와 비교를 해도 전혀 뒤처짐 없이 대략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심지어 랭크업까지 갖추고 있어서 안전하게 악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만듬새도 굉장히 좋고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타는 제가 말씀드린 스트랩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스포를 담기에는 좀 야게 보여요. 왜냐하면 깊이 자체가 두껍지가 않아서 꺾여있는 넥까지 다 보강할 수 물론 다 해서 만들었겠지만 어느 정도의 깁슨의 이 넥뿌 에 대한 이슈는 깁슨이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이 마호가 아닌 나무 자체가 원래 좀 무르고요. 그리고 기타 자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무게의 압력만 가면 바로 금강원에 부서지기 때문에 뒤로 넘어오면 100%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하지만 대부분 다 사실 레스폴 유저보다는 스트랩 유저가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레스폴을 쓰신다면 아이콘 쪽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투어를 정말 많이 다닙니다. 정말 많이 다녀서 스트레스는 솔직히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 정도만 돼도 수암을 신어서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케이스를 저도 모노 케이스를 쓰고 있고요. 모노 더블 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그냥 M80 기본도 가지고 있고 버티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비행기 다 실어봤습니다. 근데 뭐 아무 문제 없었고 더블 백 같은 경우는 얇습니다. 이게 얇아 여기 이게 두 개가 붙어있어서 그러니까 불안하고 이제 넣을 때는 좀 불안감이 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멕시코 도착했을 때 기타 가방의 앞쪽은 찢어져 있었으나 기타는 무사했다. 기타는 전혀 문제가 없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섹터 엔더서다 보니까 거기 섹터 엔더서 나오는 기타 소프트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의 약간 이런 식입니다. 되게 단단하게 나오는데 그거 비행기 신어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레스포를 담는다면 저는 사실 레스포를 하드케이스도 별로 추천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딱딱하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자면 던집니다. 던지기 때문에 하드케이스도 별로 그렇게 왜냐하면 하드케이스가 단단해서 안 해서 이렇게 하다가 부러져요. 그것도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깁슨 레스포를 만약에 가지고 간다면 이렇게 두께감이 확실하게 있으면서 완충제가 더 빵빵이 들어가고 이제 단단하면서 어느 정도 이 충격까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튕겨낼 수 있는 케이스를 더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스포이라다가 내 기타가 PRS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좀 많이 고가의 기타고 부러지면 되돌릴 수 없는 기타라면 저는 오히려 아이콘을 더 추천드리고 요거 요즘 모노도 가격이 많이 비싼데 훨씬 저렴하게 이렇게 깃백으로 쓸 수도 있고 좀 비슷한 가격대에서 훨씬 더 기능이 많죠. 그래서 요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 견제 브랜드라고 하죠. 그렇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발전하는 거니까. 모노가 많이 독식을 했었기 때문에 요런 가방이 나온 거는 저도 되게 반갑고 개인적으로 인케이스를 그 예전에 그 예전에 존메이어 시그네처 모델에서만 발매했던 인케이스 모델 같아서 굉장히 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또 많이 들고 다니실 것 같아요. 하여튼 우천에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 안정성을 갖춘 게이터의 긱백 시리즈를 같이 만나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여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붙잡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